1번은 되게 쉬운 문제죠. 비접촉식 체온계 작동. 전자기파인데 적외선이죠. 적외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2번도 늘 나오는 문제입니다. 빗면을 따라 쭉 내려오면서 가속되는 상황. 그러니까 알짜 힘의 방향. 빗면 힘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술의 운동 방향도 아래 방향이니까 맞는 얘기. 속력은 변하겠죠. 폼을 쏘는 운동에서 속력은 느려졌다 빨라졌다 하죠. 그러니까 틀린 얘기. 운동 방향. 돌고 있다고 했는데 운동 방향이 일정할 일은 없잖아요. 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되게 쉬운 문제죠. 전자현미경과 광학현미경에 대해 학생 ABC가 대화하는 모습이다. 전자총에서 방출된 전자속력이 클수록 속력이 크면 운동량이 크고 운동량이 크면 물질파 파장은 짧아지죠. 틀렸고요. 전자현미경에서는 자기 렌즈. 자기 렌즈를 통해서 전자의 진행 경로를 굴절. 변경. 바꿀 수 있다. 맞는 얘기. 이게 보통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에서의 렌즈. 빛을 굴절시키는 렌즈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 C. 광학현미경은 전자현미경보다 분핵능이 좋아. 거꾸로 얘기한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 핵반응식을 완성해보면 2, 3, 4, 1. 1, 1, 2, 0. 중성자죠. 그 다음에 얘는 우라늄 핵반응. 제논과 스토론튬 그리고 두 개의 중성자입니다. 핵융합반응. 기억은 중성자. 질량결소는 누가 크다? 에너지가 큰 나가 크다. 거꾸로 얘기했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후루룩 가야죠. 앞페이지가 굉장히 쉬웠던 만큼 시간을 충분히 세이브하지 못한다면 중반부 이후에 시간 안배에 직면할 수 있다.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림은 보어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유닛 일부와 전자의 전이 ABC를 나타낸 것이다. ABC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계 에너지는 EA, EB, EC다.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A가 제일 에너지가 크고요. C, B 순서죠. A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하 분의 2A다 했는데 진동수는 그렇죠. 광자 에너지가 하 F니까 진동수는 하 분의 2. 이게 2A라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 빛의 파장은 A가 짧겠죠. 에너지가 제일 크니까 짧을 겁니다. 맞는 얘기. 그 다음에 2A는 EB 플러스 EC 맞죠? 이 두 녀석의 에너지를 합하면 2A가 나온다. 전부 맞는 얘기. 답은 5번이 될 거예요. 에너지 띠. 6번 보시면 그림 가는 고체 AB의 전기전도도를 나타낸 것이다. AB는 각각 도체, 반도체 중 하나다. 했는데 색칠이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얘가 도체죠. 원자갓 띠 일부가 비어있는. 그 다음에 얘가 반도체일 거예요. 그렇죠? A는 도체다. 했습니다. 전기전도도가 큰 쪽이 도체니까 B가 도체죠. B가 X에 대응되는 거예요. X와 B가 연결이 되죠? A는 반도체. X는 B. Y에서 원자갓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할 때 전자는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렇겠죠? 맞는 얘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굉장히 무난했어요. 실제로 수능보다도 살짝 수준이 낮은 편이었고 3월 학평가도 좀 대동소의했던 그런 유형과 난이도였죠? 충돌 문제죠. 충돌 문제. 전체적으로 운동량 보존을 쓰는 건데 별건 없고요. C질량 찾는 겁니다. 보세요. 전체 운동량의 합은 지금 9MV예요. 9MV. 어떤 경우에도 전체 운동량의 합은 9MV가 나와야 됩니다.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두고 이제 문제를 풀게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MV거든. 아직 C는 움직이지 않았고. 그럼 얘가 이제 10MV가 나와야 되는 거야. 운동량이. 그러니까 얘가 속도가 2V가 되겠네요. 이걸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사이의 충격량이 얘네들 사이의 충격량의 두 배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의 두 배다. 얘네들 충격량은 얼마냐면 아니 운동량이 5MV에서 10MV로 변했으니까 B의 운동량 변화량. 다시 말하면 충격량이 5MV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운동량 변화량. 다시 말하면 충격량은 2분의 5MV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났죠.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의 운동량의 합도 결과적으로는 9MV가 나와줘야 되거든. 어차피 얘가 마이너스 MV가 계속 돼 있으니까 얘네들의 운동량의 합도 10MV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얘가 가져간 운동량의 크기가 정지 상태로부터 충격량을 2분의 5MV 받았으니까 얘가 2분의 5MV를 가져갔을 거예요. 그럼 얘는 2분의 2분의 20MV 전체 운동량이 2분의 20MV인데 얘가 가져간 C가 가져간 운동량이 2분의 5MV면 결과적으로 얘는 운동량을 2분의 15MV를 가져간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럼 질량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되냐면 결국 이 녀석의 운동량이 2분의 15MV가 되려면 얘네들의 속도가 이 C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속도가 2분의 3V가 나오면 될 거라는 거야. 이해되죠? 간단한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분의 5M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지? 얘네들의 운동량 변화량 얘네들의 운동량 변화량의 B로부터 C가 가져간 운동량을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 C질량을 찾기 위해서는 한 덩어리가 된 후에 속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얘네들의 운동량의 합이 10MV다라는 사실. 근데 그중에서 얘가 2분의 5니까 얘가 2분의 15를 가져가죠. 속도가 나오니까 결국 질량이 나오는 거죠. 뭐 굉장히 단순합니다. 계산은 좀 있지만 충돌 문제치고는 좀 쉬운 작년 수능 트렌드보다도 조금 쉬운 작년 수능 트렌드는 이제 다중충돌 상황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 속도가 이용되는 조금 더 복합적인 상황을 출제를 했다면 이번 학평에서는 조금 쉬운 충돌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답은 3번이 될 거예요.